수능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많이 불안해하고 있을 텐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컨디션 관리에 힘쓸 것을 조언합니다. 조은혜 기자입니다. 오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그동안 흘린 수험생들의 땀과 눈물이 보답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험 당일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사소한 실수를 줄이고 건강관리에 신경 쓸 것을 조언합니다.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볼 때 핸드폰을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혹시라도 핸드폰을 가져갔다고 하면 1교시 직전에 감독관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교시 선택 과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 과목 선택을 하는데 그 두 과목 선택을 달리한다거나 순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두 가지 선택 과목을 동시에 내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부정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꼭 수능 선택 과목 4교시는 순서에 따라서 시험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절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또 올해부터 허용된 시계는 오직 아날로그 시계. 작년처럼 디지털 시계를 가지고 가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능 당일 실력 발휘를 위해서는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하고 지금부터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네, 수험생들 건강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머리에 좋은 레시틴이 많이 들어있는 두부라든지 된장, 땅콩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그 뇌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시험을 앞두고 급한 마음의 수면 시간을 줄이기 쉬운데요. 전문가들은 최소한 5시간에서 6시간 수면을 권합니다. 기상 후 2시간은 지나야 뇌가 활성화되므로 지금부터 7시 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차로는 오미자차와 결명자차를 꼽을 수 있는데요. 오미자차는 뇌파를 자극하는 성분이 있어서 피로로 인한 시력감퇴, 기억력감퇴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명자 역시 시력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 수험생들 건강을 챙기는 데 좋습니다. 또 갑자기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이 왔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잦은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긴장성 두통인데요. 이런 두통이 발생했을 때에는 경혈을 지압함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정수리의 한가운데에 있는 백혜혈 부분, 그리고 발바닥 가운데 온폭 패여있는 용천혈 부분을 좀 깊게 강하게 눌러주면 댁에서도 응급으로 긴장성 두통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수능, 수험생 주의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충분한 영양식단과 수면 시간 확보로 최적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일 겁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 MBC 뉴스 조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